안녕하세요. 첫 세술의 달인이 되고 싶은 아싸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다운되어 있죠. 저녁만 되면 이렇게 목이 잠기네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유일한 힐링을 주는 도라지청 한 숟가락을 퍼먹고 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굉장히 바빴는데 월요일인 것도 있고 제가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큰 주문이 들어왔는데 견적을 잘못 내서 그냥 고생만 딥다하고 수익이 되게 크지 않아요. 거의 남 좋은 일만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다 그게 모자란 제 탓이고 장사 2년 차에도 서툴어요. 장사가 서툴어서 제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네요. 그래도 제 자신은 제가 용서해야죠.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의 주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 되게 용서를 강요해요. 내가 피해자인데 자꾸 뭘 용서를 하래. 그런 거 되게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 살해도 물론이고 저는 이게 되게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기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사망 직후에 이모네 식구랑 같이 살게 됩니다. 저는 그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기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이 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은 다음에 통보를 받은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제로 이모네 식구들이랑 살게 되었어요. 그때 이모의 행동은 정말 어른스럽지 못했고 정서적 학대라고 하죠. 뭘 나를 때린 적은 없었지만 험담을 한다거나 외가 집 식구들한테 겨우 17살밖에 안 된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막 요구하고 진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더 구독자를 많이 모은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그녀의 악행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만 짬시켜놨다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친인척으로 유튜브 각을 뽑을 예정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전혀 너무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때 외가 집 식구들이 굉장히 냉담하게 저희를 대했고 그때 어머니마저도 외가 집 식구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외가 집 식구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랄까 그때 고아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냥 고아랑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대학에 진학하고 그런 곳에 되게 신경 써야 될 시기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진짜 최악의 우울증을 겪었거든요. 어쩌면 그 영향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1학년 때는 좀 약간 놨었는데 2, 3학년 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대를 간 게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저는 뭐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회는 하지 않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큰 시련이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데 이모라는 사람은 엄마, 동생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고 나서 제가 30살쯤 되었을 때 제가 그때 치의생과 다니는 그때쯤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집에. 예고 없이 찾아와서는 문을 두들기고 뭔가를 사과하겠다고 왔는데 빈손으로 봤고요. 저는 쌩 갔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나 언니랑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오렌지 주스도 따라주고 그랬는데 정신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왔으니까 오렌지 주스라도 대접해라? 그러면서 동생을 막 센스 있다고 그런 식으로 칭찬하고 지금 뭐하러 온 거야, 도대체. 시비 털러 온 거야, 뭐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을 했고, 과거에. 그래서 내가 30살이 되어서야 사과랍시고 뭘 사과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하겠다고 찾아와서는 빈손으로 와서 노가리만 대충 까다가 가고 정작 저한테는 사과의 말을 한 번도 한 단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아픈 과거를 등쑤시러 온 거잖아요. 그때쯤 이모네 자식이 중고등학생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조카한테 과거에 너무한 것 같다. 이런 그런 마음의 짐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알량한 몇 마디로 자신의 죄를 씻고 그렇게 원만하게 지내고 싶었었나 봐요. 거기에다가 뭐 나를 도와주고 싶다니 어쩌니 그러는데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 그럼 책값이라도 얼마 주고 가든가 맨입으로 와가지고 주스나 넣어놓고 가고 쓸데없이 아 제가 확실히 못을 박을 건데요. 저는 절대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해요. 저는 앞으로 이모라는 사람을 철천지 원수를 여기고 그 리스트가 많거든요. 내 원수들 쓰레기들 그 명단에다가 고정해놓고 절대 지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 물론 어른들이 먼저 사과의 말을 꺼내는 건 어렵긴 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근데 저는 절대 용서를 안 하는 이유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때는 고등학생 힘없는 고등학생 아버지를 갓여인 고등학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등학생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서른 살 된 어른한테 그럼 내가 뭐 쉽게 용서해줄 줄 알았나요? 아 이모 앞으로 잘 지내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었나요? 제가 그래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뜬금없이 와가지고 사람 기분 잡치게 해놓고 자기 마음 편하자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용서를 나한테 강요하면서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행패 부린 거랑 똑같아요. 내 평온한 일상을 망가뜨린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증오할 겁니다. 내가 심심하면 방송 켜가지고 조리돌림을 할 거야.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내가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해야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저는요. 손해밖에 안 봤어요. 더러운 인간관계에서 손해밖에 보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도 이모는 죄값을 전혀 치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히 이모의 기분을 왜 맞춰줘야 되나요? 내 인생에서 피해밖에 안 준 사람한테? 나는 이모가 마음 편한 꼴을 볼 수 없어요. 나는 앞으로 종종 이렇게 조회수를 뽑을 생각입니다. 이게 더 재밌네요. 생각해보니까 용이 재밌네요. 아무튼 저의 과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하라는 것은 가해자의 논리예요. 말로 대충 때우고 자기 잘못으로 인한 손해 이런 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알량한 몇 마디 말로 그냥 입을 싹 씻겠다는 심리예요. 거지 깽깽이 마인드예요. 만약에 용서를 안 해줬다고 봐요? 그러면 깽파를 칩니다. 그 사람은 해코지를 한다고 하고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악플러를 예로 들어볼게요. 악플다는 것은 의도한 범죄예요. 나쁜 짓을 하는 줄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덜미가 잡히면 항상 실수라고 변명해요. 실수는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걸 실수라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사람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발을 실수로 밟을 수가 있어요. 이때가 실수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발을 밟혔는데 다쳤다. 그러면 치료비를 내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요. 내가 유일하게 용서할 케이스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진짜 실수. 그런데 지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까지 이렇게 맨힙으로 용서해 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 악한 마음으로 저지른 건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이런 범죄는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건전해져요. 어설픈 온정주의로 뭐 이렇게 이렇게 뭐지 선지필승 이런 것처럼 즙 짜고 그러면 이제 뭐 고소 같은 거 취하해주고 이러면요. 연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해요. 요거 버르장머리를 싹 훼쳐놔야 돼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심리게임을 해요. 피해자들의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는 착하잖아. 어? 나 좀 용서해줘. 나 깽감물기 싫어. 나 깜빵도 가기 싫고 벌금도 내기 싫어. 그러니까 네가 이번만 용서해줘. 없는 걸로 해줘. 그게 누구를 위한 용서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피해자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돈을 지불하고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대신 용서는 빌지 마세요.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랑 상관없이 나 스스로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뭐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딴 거는 머리에서 지우세요. 용서의 과정에서 타자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용서가 된 상태는 무엇이냐. 내가 그 아픈 과거를 떠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되새김질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기억을 자꾸 떠올리고 그리고 덩달아서 내 기분도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근데 용서가 되면은 과거가 떠올려 나무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거죠. 여기에 가해자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용서라는 건 나 스스로의 치유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용서해라 뭐들을 용서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장사꾼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제 나쁜 짓을 지가 하고 당겨요. 싸게 받아야 되는 놈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 같은 건 절대 하지 말고. 나쁜 놈들이 있으면 뚝배기를 깨줍시다 여기까지입니다.